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Merge Exclude Value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그리드뷰 셀들을 병합할 때 병합에서 제외할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Merge cells 속성 값을 ByColumn으로 지정하여 컬럼 단위로 병합할 때 코리아와 빈칸을 병합에서 제외하는 예제입니다. 그리드뷰입니다. 값이 정의되지 않은 빈칸에 셀도 있습니다. Merge cells 속성 값을 ByColumn으로 지정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컬럼 단위로 셀들이 병합됩니다. 빈값을 갖는 셀들도 병합되었습니다. 코리아이거나 빈값을 갖는 셀들을 병합하지 않기 위해 Merge Exclude Value 속성 값을 코리아와 빈칸으로 지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현재 그리드뷰에서는 값이 코리아이거나 빈값인 셀들 모두 병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값이 코리아이거나 빈값인 셀들은 병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